렛츠고 가자. 렛츠고! 어휴, 이명인 사장님! 어휴, 안녕하세요. 어휴, 오늘 계시네요?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? 저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웜투요. 말 빨고 세지. 귀도 세지. 뭐... 귀는 왜 세요? 말이잖아요. 빨간색 한 개. 아뇨, 아뇨. 한 4통 주세요. 그리고 청계비도 한 통 주세요. 덤으로 더 준다고요? 짬철이에요? 지금 날씨가 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씨가 아니야. 네, 못 가. 그러니깐요, 날씨 계속 안 좋잖아요. 이거랑 꽁치도 하나 가져갈게요, 꽁치. 오미야, 네가 팔아라. 나는 돈 못 받겠다. 대신에 내가 협찬해준다 했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돈을 잡아서 문에다 주더라고. 44,000원. 되게 많이 긁겄네? 고맙습니다. 또 올게요, 사장님. 잘 가요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아, 나 짐 봐봐. 여기 실버 버튼. 보이시죠? 실버 버튼, 이거. 포인트로 이동할게요. 아, 몽먹이가 다 따라온다? 귀여워. 아, 몽먹이가 자꾸 나한테 쫓아오는데? 아, 사람 많다. 찌낚시 하시는 분들도 많네. 여기 방파장이 3개거든요? 근데 지금 3개 다 꽉 찼어. 자, 짐 좀 옮길게요.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. 실버 버튼. 언박싱 한 다음에 세팅할게요. 아, 또 우리 강아지가 축하해 주려고 왔네? 몽몽. 그냥 갔네? 일로와. 누군지 모르겠네. 모르는 강아지랑 실버 버튼을 오픈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드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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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더 열심히 하는 낚시 BJ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팀센 언니 즐거운 낚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모르는 강아지야? 자 세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날씨가 약간 흐면서 장어가 좀 나올 빌인데 하나는 자작채비로 할 거고 하나는 외조채비로 할게요 오 바람 그래도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 무엇이 나올 거나 이렇게 세팅 끝 오 싱싱하다 미끼는 참개지렁이 미끼 양식장 그쪽까지 안쪽으로 들어갈까? 저기 안쪽에 조사님한테 양해 좀 구하고 옆에서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올게요 제가 안쪽으로 옮겨야겠다 옆에서 하시라고 안에 자리 내주셨어요 안쪽으로 옮길게요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안녕하세요 자 캐팅 와우 비가 멀리나가다 나 와이가 채빈데 오 여기 직접 만드신 채비랑 토시 주셨어요 어 가실 거예요? 우와 저 자리 주신대 조류가 너무 세다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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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옆으로 옮길게요 끝에 자리 끝에 자리 끝에 자리 와 이거 물빨 오오오 봐봐 오오오 오케이 봐봐 봤지 봤지 자 첫수 갑니다 봤지 오오오 까불어 아하 아 살짝 뜯어 먹었구나 밑에 아하 얘들 다시 던질래 오오 죽어가는 건가 왜 배를 까고 있지 아 빨리 빨리 다시 뜯어라 내가 잡았다 내가 배 까고 뒤집어있는 참돔 잡으셨어 어이 쩔쩔 부러지시는데 그러면 철수하신 조사님 여기다 놔두시 아 하지마요 위치 준비됐어? 와 아 왔어 오오 어 뭐야 오오 왔어 왔어 깜짝이야 와د 갔어여 사쿠라야? 지 갈 길 갔어 아 나 계속 초리보고 있다가 아 이거 동입질이었는데 아 까비다 아 까비까비 잠깐만 보고 계세요 조명 금방 갖고 올게요 금방 떼어 왔다 올게요 입질이야? 아 힘들어 아 저까지 갔다 왔는데 아 저까지 갔는데 어머 깜짝이야 아 근데 조명을 갖고 와야 돼 방송을 하거든요 이제 어두워지면 금방 떼어 왔다 올게요 아이씨 물리 오면 빨리 물든게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안 빠졌어 아 먹찌 있어 먹찌 던져놓고 떼어 왔다 와야지 멀리 쉬지 말아야겠다 여까지 치워놓고 잘 기다리세요 힘들어 미끼 그대로인데 미끼 그대로인데 힘이 잘고 뭐 여러가지 어족이 나와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저만 못 잡고 있어요 부끄럽네요 지금 기다려보세요 한 번 입질 오기 시작하면 걔도 연타로 입질 와 고기가 원래 그래요 오케이 왔어 그치 약속의 시간인가 덜덜덜덜 가라 야 한 마리 와야지 어 모기약을 발라야겠다 다리 있는 데다가 발라야겠다 아 이 빈 공간을 물고 있었네 야 야가 빠진 모기새끼 아직도 모기 있네 아 희한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입질이 왜 뭐 얼마나 큰 대물이 나오려고 아직까지 입질이 없어 이거 누르면은 아 잠깐만 어 켜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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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조명 켜졌어 이거 누르니까 켜졌네 아 아이 자랑하려고 꺼낸 건 아니고 누르면은 불이 켜져요 아이 뭐 이거 자랑 아 참 아 참 어이가 없네 자 미끼 갈겠습니다 아 왜 안 나오냐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까지 입질이 없을 리가 없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마리 나올 법한데 희한하네 우와 얘는 조류 때문에 우와 얘 뭐야 조류빨이 이렇게 쎄 방향을 바꿔볼까나 바람 더 심해지기 전에 깔끔하게 하고 들어가야지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오케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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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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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왔어 왔어 철수 왔어 역시 물돌이 시간 어우 뭐예요 철수 뭘까요 오 사이즈 좋다 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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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우와 우와 지금 철수 장어예요 자 미끼 갈게요 어마무시한 걸 거둔 해 보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얜 다시 던지겠습니다 미끼 갈고 지금 몇 시간 만에 지금 철수 한 마리 나온 거예요 오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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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째 두 마리째 놓쳤잖아요 근데 여기 방향 바꾸니까 깁질이 잘 온다 아까 이 방향이 아니었나 봐 토시토시한 미끼로 어마어마한 미끼 간다 재물 하나 걷어 올린다 비 온다 비 온다 어떻게 하냐 안 된다 비 오면 안 된다 오오 오케 왔어 나 너무 빨리 찼나 본데 오 죄송해요 나 너무 빨리 찼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오 뭐야 뭐야 얘 뭐야 여기 잠깐 오오 뭐야 뭐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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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째 왔어 얘는 안 놓칠게 어 왜 없지 자꾸 나네 죄송합니다 이러다 갑자기 두두둑 가져간다 긴장하세요 긴장 침착하게 이번에 안 놓쳐 오케이 아씨 뭔가 여기 불안한데 끌려오는 게 아니 왜 뭐가 문제냐 지금 아 뭐 죄송합니다 먹고 있었네요 야 오늘 왜 이렇게 후킹 타이밍으로 못 잡지 기다릴게요 완전 오오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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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완전 나 기다릴 거야 왔어 얘는 진짜 왔어 야 이거 놓치면 진짜 야 이것도 빠졌는데 후킹 타이밍도 쳤어 나 이렇게 후킹이 오늘 안 된 적 또 간만에 이렇게 후킹이 안 되네 오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나 오 왔어 왔어 나 기다려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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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진짜 왔어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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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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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크다 얘 뭐냐 우와 이야 또 장호다 와 또 장호다 자 3수째 과연 뭐가 나올 것인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